있잖아, 저거 마치넬로처럼 생긴다고, 저걸 뭐라고 그러냐, 그치? 범벅, 사일리즈라고 말해. 크리스마스가 오고 설날이 다가와서 당신이 마을로 며칠 돌아온다는 것. 강국이, 주무수는 거 알지? 불면증일까요? 그렇다면 그녀에게도 말해볼까요? 세상에서 가장 긴 역사를 가진 야행성 정조직, 여기 굿나잇클럽으로 들어와요. 근데 책방 이름은 왜 굿나잇이야? 책방 이름은 왜 굿나잇이야? 묻는 그녀에게. 잘 일어나고 잘 먹고 잘 일하고 쉬고, 그리고 잘 자면 그게 정말 좋은 인생이니까. 그러니 모두 굿나잇. 굿나잇 아이디는 그 아이디는? 제야 내 동생. 친동생. 불면증이 있거든, 나도. 컵 뚫을까? 아니. 저는 망했습니다. 바르다 보지 않아도 되는데. 혹시 모르는데. 너무 가깝지 않아? 아까 다같이 모여서 했던 얘기가 어찌한지 알았으면 좋겠는데. 엄청나게 했다. 그냥 아무 일만 지워서 말할 거라고. 돌아오는 게 생각했어. 어차피 다 과거가 완료진 않았네. 안 했네? 도와주저씨 방금에 이동하여 우승이 되어있는 것 같다. 이제 이 시각이 없어졌네. 이제 그 감상에 의심을 부르다. 이제 그 정백이지만, 이제 그 감상에 의심을 받을 거야. 이렇게 감상하여, 이제 그 감상에 의심을 받을 거야.